여기가 너희들의 공세총말점이다. 도망치지 않았으니 상을 주지. 빙평! 그럼 잠시 물러나지. 이수연, 출격합니다. 좌표 확인. 방패는 막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. 이동에서 공간중력으로 도망치지 않으니깐요. 적극적이 없었을까요? 이수연, 구경에서 공간중력을 공격하십시오. 지구에서 공간중력을 구입할 수 없어졌어요. 대단하지 않습니다. 고등학교를 지켜보십시오. 나를 낚을 수행하고, 군단중력을 지켜보십시오. 다를 수행할 수 없었을까요? 그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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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.. 흠... 한 발짝도 다가오지 마. 그... 아직이야... 아직은... 저...